책 속의 행복 키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이 책에서 알려주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 2009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는데 21년, 작년도에 출간을 한 책인데 왜 출간을 했냐면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의 학습기술이라는 합본판으로 특별본으로 다시 재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저자와 그 다음에 우리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니얼 코일이라는 사람은 학교를 먼저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트르담에서 영어와 의학, 의대를 다니다가 대학원은 석사를 노스트레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마쳤습니다. 대니얼 코일이라는 사람은 앵커리즈 타임스 아웃사이드 이런 기자로 활동하면서 특히 스토리텔링이 아주 뛰어난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의 배경은 2007년에 뉴욕타임스의 커버스토리로 탤런트 코드라는 것을 초기에 살짝 실었다가 반응이 좋았던 관계로 첫 번째 2009년에 책을 출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책들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은 네이비 씨리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쟁쟁한 회사들의 고문으로도 활동했다는 것을 봐서는 단순한 어떤 작가라기보다는 컨설턴트에 대한 어떤 재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가 했던 말 중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그 재능이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항상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1년 2개월 동안에 이 재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것을 밝혀보고 싶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의 스파르타크라는 테니스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아주 척박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테니스 코트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유명한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거의 다 러시아 선수들이 많은데 뭐 세계 랭킹 20위권이 미국 선수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런 뛰어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능의 발견을 어떻게 했는지를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반 자기개발사하고 다른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뇌과학에 대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과학에 대해서 이 재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뇌과학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치밀한 취재력에 대한 부분인데 1년 2개월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장소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심층 취재를 통해서 자기가 봤을 때의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책을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엄청난 능력과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패턴을 이 사람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 패턴이라는 게 특별히 또 연습을 계속 할수록 또 뇌과학이라는 걸 접목했을 때 미엘린이라는 신경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뇌과학 쪽에 집중을 해서 이 미엘린이라는 것이 더 두꺼워질수록 이따가 두꺼워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따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의 나이태처럼 이 신경 물질의 전달 통로에서 이 미엘린이라는 게 계속 두꺼워지게 되다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이런 뇌과학 쪽의 접근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생각과 동작과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엘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뇌과학 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탤런트 코드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가 심층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저희들의 재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진화가 되고 탄생이 된다라고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발전 관용은 느려지고 세 가지가 거의 합쳐져야 동시에 합쳐져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도입부에 또 어떤 얘기가 써있냐면 괴태의 말을 인용을 하나 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라 이런 말을 써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돈을 많이 버려면 또 성공하려면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열망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상당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려면 술을 좀 덜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꼭 한번 실천해보라는 뜻에서 이런 괴태의 말을 인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는 연습을 끝까지 해라 파트 2에는 점화장치를 찾아라 한마디로 어떤 촉발에 대한 것들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마스터 코칭의 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를 가이드해줄 코치에 대한 힘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 책에 없었던 초판에 없었던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 학습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파트 1의 Deep Practice 끝까지 연습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하지 말고 완벽하게 연습하라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는 Sweet Spot을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소제목으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닥장 하버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닥장 하버드라는 것은 이분이 만드신 용어이신 것 같은데 웅색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장소 아까 스파라타크 테리스클럽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쌍파울로의 축구장 텍사스의 보컬 스튜드 이런 것들이 다 허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둔 장소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는 관점에서 닥장 하버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닥장 하버드에서 이분이 발견한 게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 그 다음에 반복 계속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율동적인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수를 계속 허용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그러면서 향상되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사례를 일반 자기발사에 많이 나오는 심리학적인 실험 이런 것들이 이 책에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워싱턴대 심리학 교수 헨리 로디그 실험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 B 그룹을 나눠서 네 번 공부하고 한 번 시험을 본 그룹 A 그룹 그 다음에 B 그룹은 한 번 공부하고 세 번 시험을 본 그룹이 있는데 B 그룹이 압도적으로 50% 이상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실수를 자주 자기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실패와 반복이라는 키워드와 유사한 어떤 실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속담 인용을 했는데 독일 속담에 사람은 실수를 통해 지혜로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라는 것이 잘못된 또 창피한 또는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공을 위한 또 성취를 위한 밑거름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질 축구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게 뭐냐면 풋살장입니다. 풋살장이라는 건 대강 아시겠지만 우리 농구장 정도 크기에 축구공보다 작고 무거운 공으로 축구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풋살장을 왜 브라질 축구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브라질 축구 선수들 10대 선수들이 영국도 축구를 잘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10대 선수보다 4배 많은 예를 들어서 영국은 5시간 주 단위로 연습을 하는데 브라질 10대 선수들은 20시간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4배가 많은 연습 시간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로 저자가 발견한 것은 풋살 열풍이다. 한마디로 풋살에 대해서 브라질 내놓으려는 축구 선수들이 전부 유년 시절에 풋살에 완전히 매료돼서 게임을 많이 했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풋살 국제대회에서 브라질이 38번 출전해서 35번이나 우승했다는 게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뭐 펠레 주니뉴 호비뉴 호나우 호나우두 다들 들어봤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동작 개발들도 많이 됐고 훨씬 더 넓은 축구장에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반 축구장 일반 축구장보다 풋살장에서 공을 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600%를 더 핸들링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기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압축적인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다. 이거를 저자는 심층 연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수입니다. 여기서도 패스미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반복되게 실수를 하면서 그거를 개선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훨씬 더 좋은 실력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1930년대 2차 대전 이전이겠죠. 미국의 항공대라는 데서 에드원 링크라는 사람이 원래는 목수, 목공 이런 걸 개발하는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 우리 놀이터에 있을 법한 지금은 놀이 시설에 있을 법한 이런 트레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사를 덜 죽게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50만 명이나 트레이너를 통해서 항공 조종사들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이 실수라는 것은 반복이 되고 반복을 하면서 교정이 되면서 재능이 향상된다는 또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2장에서는 브론테 자매라는 이제 과연 천재였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달았는데 특별한 재능에 대한 신화를 벗기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연극문학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브론테 자매는 제이네어 폭풍의 언덕 아그네스 그레이 와일드 페르 홀의 소작인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썼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분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다들 평가가 미숙하고 뭐 모방만 하고 맞춤법도 엉망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표절도 하고 전혀 위대한 작가의 어떤 조짐도 조차 없었던 이 자매들이 이런 훌륭한 명작을 탄생시킨 배경은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15개월 주기로 평균 80조개 달하는 책을 22권씩이나 쓰면서 이런 명작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모방에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이분들은 투자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저자는 심층 연습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심층 연습을 통해서 그들의 스킬이 소리 없이 조금씩 상상됐고 훗날 위대한 작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또 아시는 책에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우리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11살의 아버지를 여의시고 정말 어렵게 일용직으로 생활전선에 나아가면서 정규극을 거의 못 받고 연극배우로 전전하다가 거기서 소질을 잘 못 보여서 그 당시 국회의원의 눈에 띄어서 라틴어 학교에 뒤늦게 입학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자살 시도까지 하고 엄청난 불우한 환경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또 초기에 민담 흘러내려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재구성하는 별 볼일 없는 작가로 있었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아까 브론테 자매처럼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세계적인 뛰어난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의 행복 구독자분들도 사실 책이라는 게 간접적인 우리 경험과 좋은 내용들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책 속의 행복 구독을 통해서 우리 브론테 자매나 안데르센처럼 좀 뛰어난 작가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은 탤런트를 가질 수 있는 분들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 속의 행복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르네상스 지대에 사진에 있는 분이 미켈란젤로고 대표작 중에 워낙 대표작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피에타라는 작품 조각 작품입니다. 책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우한 환경 성공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 키워드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데르센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여기고 유모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유모의 남편이 석수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도 잘 그리긴 했지만 조각에 특별히 띄워놨던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유모의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는 또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에 유일하게 이름을 새긴 거라고 합니다. 초기에 유명해졌는데 나 유명한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그래서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써있는 작품이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건 여담으었고요. 그래서 이걸 왜 장황하게 초반에 말씀드렸냐면 예술 영역에서 사실 창조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써있지만 창조성도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창조적인 영역에서도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순수한 천재로는 없고 그런 노력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미켈란젤로나 레노 다빈치나 보티젤리나 사실 우리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 다 몰려있었던 천재들이 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었던 이유가 또 뭐냐 길드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드라는 게 관리자가 있고 후원자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도제 시스템입니다. 후견과 감독을 받으면서 5년, 10년 동안 이 천재들이 집중으로 나올 수 있던 배경이 그런 실패와 코칭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위대한 이런 천재들이 나왔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말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켈란젤로의 말입니다. 내가 거장의 경제에 이르기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자기는 천재라는 수식어를 많이 경험을 한 상태이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선천적인 유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앞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다음은 인간은 미엘린우스다라는 소재모로 달아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엘린은 후반부 중반부 쯤에 미엘린이 뭔지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아시는 아인슈타인데 하고 신경세포라고 써있는데 신경세포 밑에 왼쪽에 있는 게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가지같이 뻗쳐있는 게 시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런은 뭐고 시냅스는 뭐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미엘린은 뭐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냅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냅스는 세포와 이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 전달을 전달을 하는 기능이 미엘린입니다. 쉽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시냅스인데 뉴런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미엘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엘린우스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엘린의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미엘린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물질이고 노력을 안 하면 얇아지고 또 나이가 들면 또 태화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고 원숭이가 같은 우리 유인원이지만 원어를 사용 못하는 게 20%가 미엘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뇌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냐면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해서 악요세포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악요세포는 미엘린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하나의 미엘린이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천재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 실수를 하면서 통하면서 두꺼워지는 미엘린을 통해서 스킬이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또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장에서 완벽한 연습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저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 두 번째는 심층 연습 구간에서 반복하기 세 번째는 집중의 느낌을 반복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기랑 또 연결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체스 실험을 하나 했는데 네덜란드 심리학자 데오로트가 실험을 했는데 체스 선수와 일반인들 간에 실험을 했는데 체스판을 보여주고 누가 기억을 더 많이 하느냐라고 실험을 했는데 한마디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체스판 두는 것에 대한 복귀력은 압도적으로 선수가 좋았는데 체스 선수 말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체스판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났을 때의 기억력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체스를 많이 한 사람들은 체스에 자기가 여러 번 경험했던 이런 말이 가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일반인 사람보다 좋았다. 이게 과제를 거대한 덩어리 인식하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첨킹 첨킹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스킬이 별개의 작은 회로가 착착 포개져서 형성된 것처럼 습득된다. 그래서 과제를 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거고 저자는 여기서 한 번에 차근차근 한 걸음씩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제를 큰 덩어리로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큰 덩어리를 다시 쪼개서 작은 덩어리를 나눠야 된다.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춰서 다시 또 속도를 내고 이런 식의 변화와 반복을 통하면 연습이 완벽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첼로의 거장 요요마 바이올린의 세계적인 거장 조슈아벨 이런 분들을 배출한 매도마운트라는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이 학교는 7주 동안에 일반 학교에서 가르칠 1년치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유가 악절을 막 쪼개가서 제비뽑기처럼 이런 데 넣어서 그 쪼갠 거를 꺼내가지고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5배로 늘려서 연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음악 학교보다 한 5배 정도 느리게 학습이 되지만 그 과정이 끝마치고 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완벽하게 학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하는 기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실험 또는 이런 걸출한 세계에서 거장을 배출한 음악 학교에서도 확인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게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속도를 늦추면 실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보게 되고 그런 신호가 확인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속도를 늦추면서 연습하는 게 서로 맞물려있는 스킬 회로들이 리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훨씬 좋아진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연습을 위한 세 가지 규칙 중에 두 번째가 심층 연습 구간에서 반복하기입니다. 여기 피아노 연습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연습만으로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모든 인간이 제한된 제약된 시간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 오늘 두 시간 연습해 그리고 끝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까진 표현은 좀 과학한 것 같고 속도가 훨씬 더 느린다.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골프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데 우리 80대에도 아주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던 피아니스트의 거장 블라디미르 호르비츠가 한 말인데 하루 연습 빼먹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빼먹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 빼먹으면 온 세상에 한다. 이런 단어가 매일 꾸준하게 반복해서 그리고 자기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노력하라 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연습을 위한 세 가지 규칙에서 집중의 느낌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드레스 에릭슨의 1만시간의 재발견 그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이 책들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저도 읽었었고 근데 거기서 강조했던 건 사실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1만시간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1만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의도적인 연습과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1만시간을 단순하게 채우는 거는 성공이라는 거와 좀 가깝게 되기 쉽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사례를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나이마다 옆집 아기 우리집 아기 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신체적인 특징 일가 예를 들면 키 몸무게 뇌발달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걸으려고 시도했던 시간의 양과 비례하더라. 뇌에서 신호를 내가 못 걸었지만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신호를 많이 준 아기가 빨리 걷더라 라는 과학적인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지금 반복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한계까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아까 다시 내구학으로 들어가보면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미엘린이 두꺼워지면 내 재능이 빨라지고 정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이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왼편에 별명으로 되어 있는 게 뉴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런의 구성이라는 게 세포체, 수상돌기, 축삭돌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수상돌기가 아까 말씀드린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축색종말이라고 노란색 위에 보이시죠. 저 부분이 시냅스랑 같은 말입니다. 시냅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전달과 기억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축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축색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정보를 받았는데 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의 축색이라는 것을 확대한 게 조금 확대한 게 이거고 제대로 확대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세포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그 과정에 전달해주는 신호 역할을 해주는 게 축색인데 그 축색 안에 이걸 돌기라고 하고 돌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돌기에서 미엘린 아까 나이테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두꺼워질수록 이게 미엘린인데 이 미엘린 수초가 두꺼워질수록 우리 재능에 대해서 아까 속도도 빠르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내과학에서의 미엘린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 미엘린입니다. 미엘린이 대충 어떤 기능과 어디서 역할을 하는지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미엘린은 실패와 반복과 자극을 통해서 계속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엘린이 아주 두꺼워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시냅스나 뉴런에 대한 부분도 내과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지만 최근에 저자가 말했던 탤런트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가장 핵심이 저 미엘린의 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또 내과학 분야에 대해서 제1원칙 제2원칙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뉴런과 시냅스를 연결해주는 축삭돌기의 통신의 결과다. 왜냐하면 여기가 정보 접수하고 여기가 행동하게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통신선이 잘 돼야 빠르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컴퓨터 망이 맨메가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두꺼울수록 정확하고 빠르다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이런 스킬회로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동성이란 단어를 썼는데 자동성이란 것은 우리가 자전거 타면 잘 안 잊어먹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습득하면 처음부터 내가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에 대한 게 내과학의 제2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미엘리디라는 걸 발견된 것 자체가 2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확산 텐서 영상 기법이라고 해서 이게 상상의 아까 보셨던 그림이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확산 텐서 영상 기법을 통해서 유론이 뭐고 시냅스가 뭐고 그 사이에 전달물질이 미엘린 수초가 뭐고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미엘린층이 두껍네 탤런트가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발견된 거고 지금 그런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많이 발사될수록 미엘린층이 더 두꺼워지고 최대 정보처리 능력이 3000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미엘린층이 두꺼워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음식할 때도 손빠른 사람 음식 관련된 밀린층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선수들도 뭘 처리할 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그게 이런 거의 뇌과학에 접목돼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엘린층을 두껍게 하려면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또 열정과 끈기라는 거는 그냥 나올 수 없는 거고 자기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이런 일에 미치도록 좋아야 이런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미엘린층이 두꺼워진다. 미엘린은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두꺼워지듯이 그런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미엘린도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엘린의 근본적인 원리 이거는 읽어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신호발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맹목적인 막연한 아이디어 목욕물이 따뜻하네 이런 것들은 미엘린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연습 그 다음에 실패 실패해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다. 두 번째는 보편적이다. 미엘린은 보편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술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미엘린은 감기만은 하지 풀리지는 않는다. 이게 뭐냐면 미엘린은 계속 두꺼워진다. 노력하면 대신에 이제 신체적인 한계는 있다. 그게 네 번째인데 신체적인 한계는 뭐냐면 특히 청소년 때 아주아주 증폭이 되다가 50세를 전후로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슬슬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제가 줄어든 나이인지 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나이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거 배울 때 옛날 같지 않다. 이게 미엘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속의 행복 구독자님들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미엘린 층을 두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이 있으시니까 50세 이전에 많이들 노력하셔서 미엘린을 아주 두껍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탤런트가 남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책 속의 행복에서 탤런트 코드를 소개시켜 드렸었죠. 지난번에 파트 1에서 까지 설명을 드렸고 끝까지 연습하기 그냥 하지 말고 완벽하게 연습하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파트 2에서는 이그니션 점화장치를 찾아라 스스로 점화시킬 장치를 찾아내라 한마디로 어떤 모티베이션 촉발 트리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세리언니시죠 98년에 22살의 무명의 선수로서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특히 유명했던 게 워터헤저드 위에 살짝 걸쳐있는 공을 신발 싣고 들어가서 우승을 했던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골프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어떤 촉발이 일어났냐 한국인이 LPGA 우승컵의 3분의 1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세계랭킹 1위, 2위, 3위가 항상 1, 2, 3위 중에는 항상 껴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영 전인지 박인비 박성현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촉발 이라는 겁니다. 이그니션 점화 아주 간단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와 심층 연습을 통해서 우리 스킬이 발전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1954년에 로조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1.6km로 4분 안에 관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에는 1.6km로 4분 안에 생물학적으로 절대 주팔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달성을 하고 나서 3년 안에 17명이나 4분 안에 주팔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트랙 상태나 훈련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어? 저 사람이 깼네? 나도 깨볼까? 라는 거에 대한 점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뭐 야나도라고 써놨는데 저희 영어 학습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이 점화의 하나의 또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화라는 게 번개처럼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화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애들도 사실 경험이라는 거 어디 데려가고 저기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점화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게리 맥퍼선이라는 분이 관찰을 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IQ 감수성 리듬감 이런 음악에 된 것과 이제 재능의 결과 하고 좀 맞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어린애들이 나는 바이올린 나는 피아노 나는 비올라 이런 식으로 악기를 나는 처음부터 내 생각에는 나는 바이올린 나 맞을 것 같아 라고 설정한 애들과 그렇지 않고 부모가 해봐라 선생님이 해봐라 라고 했던 애들하고 이 기량이 40%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어리지만 자기 나름의 점화를 가진 애들은 지속력과 배우자 하는 열정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엘린을 두껍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다 아시겠지만 톰소의 모험 이 사진이 사실 톰소의 모험의 책 표지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상당 부분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설 속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엄격한 폴리 이모가 톰소의 모험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야 너 놀러 다니지 말고 이거 칠해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친구 벤이라는 친구가 자기 수영한다 너는 이래야 되는구나 약 올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톰소의가 어떤 발상을 했냐면 야 너 이거 우리 이모가 나한테만 특별히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해봤지 나한테만 특별히 주실 미션이야 원래 꼬마들한테는 안 시켜 라는 희소성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우리 이모가 우리 집에 대해서 다른 산을 지나가다가 볼 때 좋은 칭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건데 나한테 하라고 한 건데 네가 관심이 있으면 너한테만 특별히 줄게 일할 수 있게 이런 희소성 독점성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용한 친구 벤이 가지고 있던 사업까지 받쳐가면서 페인트 치료를 열심히 했다는 소설 속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촉발입니다. 그래서 촉발이 하나의 사례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촉발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를 일찍 여유게 된 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들이 아주 아주 많다. 이거는 이제 불안전과 위험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촉발이 됐다. 미엘린이 두꺼워졌다. 그 촉발을 이 불안전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 그게 미엘린을 두껍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사례로 나오신 분 영국 총리가 15명 나폴레옹 링컨 제퍼슨 레닌 히틀러 스탈린 빌클린 뉴턴 다윈 단테 밀켈렌저로 바흐 헨델 도스토에프스키 제가 그냥 추리고 추렸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라는 키워드 불안전이라는 키워드에 촉발이 되신 분들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사례는 읽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알아둬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뉴욕에 있는 5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캐럴드웹 박사님이 실험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시험을 봤는데 야 너 똑똑하더라 이거 그 다음에 야 너 진짜 노력 많이 한 것 같다 잘했다 두 번째 노력 많이 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결과만 말씀드리면 근데 똑똑하다 야 너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이 왜 안 좋아졌냐 첫 번째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원래 조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이 덜 하게 되고 너 정말 노력도 많이 그러니까 치워드 수업이 된 사람들은 훨씬 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야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똑똑해 이런 얘기 삐 그거보다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칭찬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저 말을 준다 그 다음에 미엘린을 두껍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말도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인데 인간이 무엇인지를 가치를 알려주게 되면은 이 메시지에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걸 칭찬해야지 내가 그냥 머리 좋다 이런 거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뭐 관계가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를 들으면 불꽃처럼 점화가 된다 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뭐 계약식 뭐 이런데 KIPP라는 산호세인 일단 일종의 대안학교인데 젊은 교사들이 기존의 교육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미국답지 않게 입학식 때 줄 똑바로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줄 똑바로 앞으로 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똑같이 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공책 드는 방식까지 디테일하게 뭐 어찌 보면 엄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면서 학업 성적을 좋게 만들었던 사례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발이 하나하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교정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학습 효과를 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사실은 빈민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로 초기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할렘가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트 3 마스터 코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코칭은 한마디로 우리 심층 연습 점화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구간으로 배우는 학생들을 이끌어내고 신호를 줘서 한층 더 레벨업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스터 코칭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8장에는 누가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나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우등 코치라고 여기 비밀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는데 우등 코치 저도 잘 몰랐었는데 UCLA의 전설적인 코치님이시더라고요. 12년 동안 UCLA 팀을 88연승 그 다음에 전미대학농구 선수권대회 10번의 우승 을 이끌은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88연승의 비밀 등 뭐 이런 책 관련된 책이 13권이나 있더라고요. 구글리건 해보니까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했는데 내용이 가다랍니다. 코칭의 힘은 학생들이 필요한 걸 알아야 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코치가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간단하게 명료한 단어로 잘하는 원래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제대로 된 거를 보여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키워드에 계속 많이 나왔던 거 반복 실패 교정 수정을 통해서 미엘린 층을 두껍게 만들어준 결과물로써 운동선수 측의 가장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자서전에서 빠르고 대단한 발전을 추구하지 마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실력을 습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얻은 실력은 오래 유지된다. 이렇게 자서전에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특별함을 만든다라는 건데 코칭하시는 작가 예술가 과학자 분들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선생님이 과연 어떤 선생님들이었을까 일반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선생님이 뛰어나서 학생도 뛰어난 어떤 성장을 했을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물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성장한 성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긴 한데 62%가 내 첫 번째 선생님은 평범했어 24% 정도가 조금 괜찮았어 훌륭했어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은 건 딴 게 아니라 선생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선생님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나의 촉발을 시켜줬구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걸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지 이런 촉발을 해준 코칭이 사랑이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에는 마스터 코치의 네 가지 자질이라고 이제 저자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마스터 코치는 중요한 게 지식을 일단 본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파악한 걸 토대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스터 코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시킨다. 두 번째는 기자처럼 수집하라. 세 번째는 GPS가 있는가. 네 번째는 진심으로 연극하라. 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 매트릭스 작동시킨다. 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를 끌어내는 도출시키는 노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마스터 코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처럼 수집하라. 학생들의 소소한 이런 정보들을 가정살할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야 된다. 수집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정보를 토대로 가이드를 할 수 있다. 코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GPS가 있는가 훌륭한 마스터 코치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고 직설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해봐라.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정확한 GPS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절도 있고 분명했지만 또 순간순간 캐치를 해서 그런 거를 연결시켜주는 우리가 매트릭스 매트릭스를 학생이 노력하는 것과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연극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인데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훈련 바이올린 교습이 왜 다르냐 이런 저자의 설명이 하나 있는데 축구와 바이올린 교습이 다르니까 첫 번째는 바이올린은 기교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정확한 음 이런 것들을 또 심표현할지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스킬에 가까운 거고 축구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볼연습을 차고 패스하고 그렇겠지만 아주 그 넓은 운동장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스킬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코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 스스로가 너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런 것처럼 나 스스로가 코치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마스터 코치 탤런트 코드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점화 마스터 코치 심층연습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했을 때 재능이 폭발한다. 이 재능이 폭발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점화 코치 심층연습을 통해서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킬은 모든 우리 스포츠 과학 예술에 다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기업에서도 여기 설명이 돼있지만 도요타 켄터키 공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이렇게 돼? 다섯 번 질문하자. 이게 심층연습이라고 합니다. 탤런트 코드를 쓴 다니엘 코일에 대해서도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의 고문으로 있었던 이유가 이런 자기가 개발했던 탤런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코칭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2장과 3장의 마스터 코칭의 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책 속의 행복에서는 탤런트 코드를 마저 설명을 드릴 거고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의 학습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속의 행복 이번에 탤런트 코드 세 번째 마지막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의 학습의 기술 최고의 메뉴를 훔쳐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메뉴를 훔쳐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재능은 이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지만 행위 우리 노력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매일의 학습과 연습은 지금과 다른 미래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며 이는 희망적인 생각이면서 이 생각이 사실이라는 점이 가장 희망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탤런트 코드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 심층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탤런트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스킬에 대한 5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전의 탤런트 코드 초판에는 없었던 합본판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롤모델을 주시하라 롤모델이 박세리처럼 촉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롤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계속 연습을 하라.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더 좋아졌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루 15분 내 스킬을 새겨라. 15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스킬 향상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미안하지 말고 훔쳐라. 두 번째 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술 쪽에서도 모방하다 보면 브론테 자매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패와 노력과 모방과 이런 걸 이후에는 위대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게 음악가 집안에서 막내가 많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로차르트 바하 요요마 요요마 이런 분들이 막내가 무슨 의미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가 피아노 칠 때 바이오 칠 때 자기도 모르게 촉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방을 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세부적인 초점에 맞춰서 파악하는 게 스킬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라 이거는 뭐 테니스의 세레나 울리암스 얼마 전에 은퇴했죠. 그 다음에 야구의 컷슬링 이런 분들이 항상 그날그날 자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꺼이 바보가 되라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던 키워드의 실수 프로들은 사실은 자기들 잘하는 거 기량 향상을 위해서만 골프 연습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실수했던 걸 일부러 해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는 더 낫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실 실수 실패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나 그렇지만은 이런 연습을 하면서 자기 한계쯤을 넘어선 스위스 팟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프로들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패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탈런트 코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구글이 아주 좋은 훌륭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자기 하는 일의 20%를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라는 걸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걸 개발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났어. 근데 나는 원래 맡은 일이 80%가 B라는 일을 해야 돼. 근데 A라는 거에 내가 흥미가 많아. 재밌어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구글이 이 20%는 승인을 안 받았지만 실패를 해도 썸데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직원들한테 허용을 해주는 이런 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고민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가 소박화 환경을 택하라. 소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풍족함은 무의식에 노력을 덜 기울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킬의 유형을 파악하라. 하드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성 정확성 지속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골프스윙 악기 연주 농구 자유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항상 일관적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그때의 그때에 맞는 대응과 패턴을 파악해서 빠른 판단을 하는 축구 같은 이런 스킬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스킬이냐 파악을 해라.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코칭이 필요한 게 대부분 하드 스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드 스킬 섬세한 목수처럼 이라고 써 있는데 간단한 것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길에 썰매를 타게 되면 그 썰매길로 계속 다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한 번 진행 방향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스킬을 배울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실수가 있으면 초반에 수정해야 갑자기 낭돌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자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스케이드보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서 도전 방법을 찾아내고 또 다양한 연습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풋살 게임도 아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은 설명이 돼 있는데 공통적인 키워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열 번째는 하드 스킬을 중시하라. 장기적으로는 하드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저자가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이 부분도 제가 많이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재 신화에 속지 마라. 초기 영재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칭찬에 안주하고 능력이 한계까지 가지 않고 나는 이미 만족이 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너무 빨리 낸 거죠. 훌륭한 코치를 선택하는 다섯 가지 방법 정중한 웨이터 연상시키는 인물을 피해라. 너무 좀 고리타분한 분은 피해라. 자신은 조금 겁먹게 맞는 사람을 찾아라. 자기를 잘 알지만 가끔은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 간결하고 확실한 지침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그 다음에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을 찾아라. 다섯 번째가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자를 택하라. 연장자 이슈는 뭐 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더 쌓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보다는 좀 연장자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스킬에 대해서 코칭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세 번째 스위스 팟을 찾아라.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한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노력해라. 그 다음에 열네번째 시계를 벗어라. 막연한 한 시간 연습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세 번을 하겠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동작을 덩어리로 쪼개라.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연습을 위한 세 가지 규칙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규칙이죠. 덩어리로 묶어라 쪼개라 다시 묶어라. 열여섯 번째 매일 완벽한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라. 진정한 목표는 연습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성취를 혼돈하지 마라. 대신에 매일 해라. 하루에 조금씩 발전하는 게 힘들고 지난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열일곱 번째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지만 그게 있어야지만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될 수 있다. 열여덟 번째 일주일 한 시간보다는 하루 5분 이것도 매일 하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습관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아홉 번째는 훈련이 아니라 게임을 해라. 스무 번째는 혼자 연습하라. 혼자 연습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집중 의존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도 좋다. 그래서 프로들이 실제로 아마트로보다 한 5배 정도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스물 한 번째 이미지로 생각해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화하는 것들이 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많이 아까 미엘린도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스물두 번째 실수한 다음에 즉각 살펴보라. 이건 실수한 다음에 바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심층 연습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물 세 번째 내가 생성하는 새로운 연결거리를 상상하라. 우리가 스위스 팟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한계에 가까운 것까지 도달했을 때 계속 거기서 노력하면서 조금 발전하고 또 거기서 연결고리가 해서 레벨업이 된 것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미엘린이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물 네 번째 내 회로가 빨라지는 모습을 상상하라. 내 이미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스물 다섯 번째 연습 공간을 축소시켜라. 그 다음에 스물 여섯 번째 천천히 해라. 그 다음에 눈을 감어라. 눈을 감으면 원래 나한테 이미 있었던 스킬이지만 또 낯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이클 조던이 눈 감고 자유투를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28번째는 무언극을 하라. 허공에 대고 휘두르는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무언극을 하라. 그 다음에 스물 아홉 번째 제대로 했다면 그 지점을 표시해라. 저희가 사실 뭐 골프 처음 배울 때 이게 어느 시점에 잘 맞을 때가 있을 텐데 그 시점을 스팟에 스위트 스팟에 골프가 실제로 스위트 스팟에 맞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느낌을 기억을 하면 한 번쯤은 그게 메모리를 시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첫 번째 완벽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거 새로운 출발선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성공은 어제 내린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자기 조금 더 뛰어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0번째 낮잠을 자라. 이거는 유시버컬리 수면센터에서 90분 자면 기억력이 10% 향상되고 안 자면 10% 하향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분이나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답니다. 31번째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는 과장하라. 과장이라는 건 아까 느리게 하라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32번째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이거는 긍정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치지 말아야지 골프를 칠 때 왼쪽으로 치지 말아야지 보다 아 나는 라이가 없으니까 똑바로 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33번째는 책에서 배우기 위해서 책을 덮어라. 10페이지 계속 읽고 읽는 거 하고 10페이지를 한 번 읽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이어가는 게 50% 더 많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34번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라. 이거 아까 우등 코치가 했던 방법이죠. 올바른 걸 보여주고 나쁜 걸 보여주고 다시 올바른 걸 보여주고 이게 샌드위치 기법. 35번째 3 곱하기 10진법을 사용하라. 이거는 신경학자 더글러스 필즈 박사님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10분씩 휴식시간 갖고 3번 자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훨씬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36번째 매일의 테스트를 개발해라. 타이구즈는 그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미터 안에 조금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내가 여기 20번 넘어야 연습을 20번 들어가야 연습을 끝낸다. 이런 식의 테스트를 자기만의 개발했다는 거고 R.E.P.S. 판발법을 사용하라. 이게 리칭 앤 리피팅 도달 및 반복인데 간단히 말씀 구구단을 칠판에 한 사람 나와 적게 하는 것보다 문제를 전체를 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너 외워봐. 너 외워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데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스킬 향상이 좋다. 두 번째 엔게이지먼트 참여 트럼펜 연습을 할 때 한 학자를 20번 연습하는 것보다 실수 없이 5번 연습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Purposefulness가 한몫적성인데 자유투 연습을 하는데 연습 게임 다 하고 자유투 연습하면 계속 하는 것보다 실제 자유투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반칙했을 때 자유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습하다가 멈추고 자유투를 하는 게 연습시키는 게 경기와 똑같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스피디 피드백 강력하고 빠른 피드백 SAT가 우리 학력고사 수능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일주일 결과 받은 쪽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를 자주 하는 쪽 미니 테스트를 자주 하는 쪽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38번째 지치기 전에 멈춰라 지치면 좀 실한 얘기입니다. 내도 피곤하니까 39번째 경기가 끝난 직후 연습하라 제가 알기로는 골프 선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골프 대회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터뷰하고 집에 갈 것 같지만 그날 잘 안 된 샷들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흔 번째 잠들기 전에 정신의 영화를 상영하라 이것도 이미지화하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마흔한 번째 긍정적인 음표를 맞춰라 목표를 세워서 무슨 연습을 달성했으면 나한테 무슨 보상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흔 두 번째 더 나은 교수가 되는 여섯 가지 방법이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처음 몇 주 동안 감정적인 연결 고리를 형성하라 장황한 연설을 피하고 생생한 정보 덩어리를 덩어리를 전달하라 세 번째도 모호한 언어를 피하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평점표를 만들어라 도달을 극대화하라 그 다음에 독립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흔 세 번째 반복을 받아들이라 이거는 뭐 반복밖에 좋은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목표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골프 여자 선수들이 압도적인 그 촉 점화 촉발도 있었지만 세리키즈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연습량이 많다는 것은 해외 애들이 놀랄 정도로 너 그렇게까지 연습할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다라고 들었고 첫 번째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10대 선수와 연극 10대 선수가 4배 차이에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이다.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흔 네 번째가 육체 노동자의 마음을 가져라. 마흔 다섯 번째 한 시간 경기를 위해서 다섯 시간 연습하라. 이거는 이제 연습 시간하고 시합의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5대 1이나 10대 1이 좋다. 왜냐하면 경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경기를 온 관중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오버 이런 것들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흔 여섯 번째 나쁜 습관을 버리게 매진하는 대신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나쁜 습관이라는 것도 미엘리네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쉽게 못 바뀐다. 그러면 뭐냐 새로운 걸 개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개발을 해서 대신에 새로운 거가 나쁜 거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라. 마흔 일곱 번째 깊이 배우려면 직접 가르쳐보라. 가르치다 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흔 여덟 번째가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데 최소 8주의 시간을 가져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8주간의 교육이라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다.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흔 아홉 번째 마켓을 때는 변화를 주라. 저희가 슬럼프라는 표현을 특히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방송인들도 많이 쓰는데 마켓을 때는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서 다시 스킬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해보고 늦춰보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음에 50번째 투지를 길러라. 투지, 열정, 끈기, 자기관리 이것도 근육처럼 늘어난다. 51번째 큰 목표는 비밀로 하라. 내가 어떤 큰 목표를 세웠을 때 무식적으로 이게 보상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으로 내가 이걸 달성했다. 이런 착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이걸 비밀로 하라. 이렇게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52번째 정원사처럼 생각하고 목표처럼 일하라. 마지막 스킬 유지를 위한 저자의 재원인데 재능은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내일 조금씩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하라. 끙이 있게 노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탈렌트 코드의 이번엔 세 번째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책속행복 구독자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속행복 구독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좋은 탈렌트가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